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는요 강릉 공군기지에 추락한 현무 미사일 얘기입니다 제가 좀 분석을 해봤어요 아무리 봐도 공군의 발표가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합참의 발표가 도대체 이거 뭐 하자는 거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왜 이런 발표가 났지? 발표 내용이 앞뒤가 전혀 안 맞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하다가 지도를 살펴보고 그동안 새롭게 나온 언론 보도를 살펴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중대한 사실을 하나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현무 미사일 동해쪽으로 쐈는데 거꾸로 서쪽으로 날아와서 공군기지 안에 추락했는데 다행스럽게 골프장에 떨어져가지고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라고 하죠 근데 저는 그 말 믿을 수 없습니다 골프장에 떨어진 거는 맞겠죠 근데 골프장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떨어진 거 근처에 제가 볼 때 아주 멀어야 200m 가까운 배는 100m 안쪽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정도 거리라면 분명히 관사에 피해가 발생했을 겁니다 하다못해 부상자는 나왔거나 그게 아니었다면 물건이나 창문 정도는 박살이 났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군은 그에 대해서 전혀 함구하고 있죠 사고 현장을 보여주지도 않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방송 준비했습니다 공군은 진실을 밝혀야 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댓글 좀 읽어드릴까요? 예 일단 후원해 주신 분 소개해 드릴게요 하이아님 하이아님 의리 해주셨네요 예 의리 시리우스님 훈련하는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아 항공기 식별카드 그 얘기 하시는구나 옛날에 군대 다녀오셨나 봐요 항공기 식별카드라고 그래가지고 그 북한군 비행기 사진 찍은 거 막 보여주고 이게 뭔 비행기다 뭔 비행기다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 그렇게 막 그 알아맞추기 경기 그 퀴즈 대회 이런 거 돼요 그런 게 했었는데 사실 별 도움은 안 되긴 안 됩니다 어쨌거나 풀핀님 북한 훈련이에요 소정님 북한 병사를 진짜 우프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뮤직맨 토토님 바둑알 사격의 바둑알 사격 아 기억납니다 TRI 하실 때 하셨죠 그 꽁충 위에다가 요 위에다 이렇게 바둑알 올려놓고 이렇게 땅 방아쇠를 땡겼는데 바둑알이 안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잘 땡기면은 뭐 사격이 잘 된다 뭐 이래가지고 바둑알 올려놓고 사격 연습했던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네 아 시리우스님 수방사 나오셨군요 네 자 예 자 오늘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네이름 뷨리님 소정님 베리님 예 오늘도 테리 열두남매맘님 까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스패너로 소개해 주고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강릉 얘기 좀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강릉 지금 합참의 발표대로 하자면 미사일을 동해 쪽으로 쐈는데 이상하게 기계 고장으로 서해를 향해 서쪽을 향해 날아갔다 그래서 아예 1km 정도 날아가다가 공군기지 공군기지인데 골프장에 떨어졌다 다행스럽게 인명피해는 없었다 라는 현재 합참의 발표입니다 합참 발표들을 그대로 하자면 이 사고가 난 미사일 추락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1km 정도 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이 발표를 봤을 때 이게 뭔 말인가 했어요 동해를 향해서 쐈는데 서쪽으로 날아갔다 그래서 골프장에 추락했다 보통 미사일을 쏠 때 어디에서 쐈냐면 활주로 끝에서 쏴요 근데 강릉 비행장 활주로 끝하고 골프장하고의 거리는요 1km 정도가 될 수는 있는데 이게 방향이 서쪽 방향이 아니라 남쪽이에요 활주로 끝에서 남쪽 방향에 골프장이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서쪽으로 가는데 골프장으로 갔지?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다시 이제 정보망을 돌려보니까 이거였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활주로가 보이시죠 이렇게 쭉 이게 활주로고요 저는 이 활주로 끝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발사 훈련을 한 곳은 활주로에서 조금 거리가 먼 곳인데 이게 어디 갔지? 여기 해안가 여기 공터가 하나 보이시죠? 해안가 공터에서 아마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이 떨어진 것은 여기 골프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사일은 어떻게 날아갔다? 이렇게 날아간 거죠 이게 다른 언론 보도에도 대체로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방향상 보자면은 활주로 끝이 아니라 활주로 끝 부근에 있는 그러니까 해안가 모래사장에서 발사 연습을 했고 그런데 날아가기를 이쪽으로 날아갔다 그래서 여기 떨어졌다 여기가 이제 골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골프장 여기에 떨어졌다 이렇게 아마 이렇게 아마 군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문제는 공군에서는 다행히 민가가 없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어요 진짜 민가가 없나? 민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관사가 있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민가는 없는데 관사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여기가 여기가 미사일 발사한 지점이고 원리로 하자면 이렇게 미사일이 날아가야 정상인데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온 거죠 여기 떨어졌다 이겁니다 거리를 볼 때 그렇습니다 대략 여기서 1km 정도 거리면은 아마 이 정도 범위가 될 거예요 이 정도 아마 1km면 아마 이 정도 범위가 될 것 같은데 아니면은 이 정도에서 아마 이 정도 범위 아주 멀리 있다 치우고 이 정도 범위 대략 대략 한 1km라고 하니까 이 정도 날아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뭐다 여기에 있는 게 바로 관사더라 어디가 관사 여기 보이십니까 이거 이게 다 관사예요 이거 여러분 제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십니까 여기 집 같은 게 보이시죠 아파트 같은 게 보이시죠 네 아파트가 있어요 군인 아파트가 여기 있었다고 제가 관사 일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 군인 아파트 군인 아파트가 여기 있다고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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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아파트 군인 아파트 보이죠? 네 아까 제가 어디에 떨어졌을 거라고요? 네 1km 정도 날아갔다면 대략 이 정도 범위라고 했죠 이 정도 범위 그러니까 여기쯤 어딘가에 떨어진 거야 여기 어디 이쪽에 그럼 여기 떨어진 데하고 군 관사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정도면 바로 옆에 붙었다고 바로 옆에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해도 과원이 아니죠 그죠? 자 여기 좀 더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좀 더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관사 맞습니까? 아닙니까? 큰 화면으로 좀 보여드릴까요? 네 관사 맞죠? 확실히 보이죠? 그리고 관사 뒤쪽에 골프장 보이시죠?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여기 보면은 여기 여기가 뭐라 그러는가? 그린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저기 여기 그 저기 공구 들어가는데 골프 들어가는데 뭐라 그럽니까? 골프 들어가는데 뭐라 그래요? 하여튼 간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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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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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이시죠? 골프장 여기 시설 예 자 그리고 골프장 바로 옆에 이렇게 군인 아파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런데 어디 떨어졌다고? 바로 이 뒤쪽에 떨어졌다고 아까 화면을 다시 돌아가볼까요? 여기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까요? 여기 좀 치우겠습니다 여기 좀 치우고 예 자 예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게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 이 부분을 보여드렸고 자 아까 어 제가 미사일이 떨어졌을 거다 라고 한 부분은 이쪽이죠? 이 근처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바로 옆에 떨어진 거 맞습니까? 군 관사 옆에 떨어진 거 맞죠? 자 그리고 이 정도 거리에 미사일이 떨어졌다 어 공군에서는 뭐 한두가 폭발 안 했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글쎄 좋습니다 그 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믿는다 치고 탄두가 폭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800km를 날아가는 미사일이 추락을 했으면 그 연료는 분명히 폭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특히 군용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고체 연료를 씁니다 고체 연료는 뭐다? 말이 좋아서 고체 연료지 사실상 화약이에요 화약 자 그러면은 탄두가 폭발을 했든 안 했든 화약이 폭발을 했으면 그것도 800km씩이나 약 1톤 가까이 되는 탄두를 800km씩이나 날려보낼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위력을 가진 화약이 폭발했다면 이 주변에는 탄두가 폭발 안 해도 그 미사일 고체 연료가 미사일 연료만 폭발해도 충분히 엄청난 파괴력을 보였을 겁니다 그랬으면 분명히 이곳 관사에는 상당히 큰 피해가 있었을 겁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도 이 선명한 이 사진 분인아파트 관사 보이시고요 그 뒤에 골프장 보이십니다 근데 이 골프장에 떨어졌으면 가장 가까운 분인아파트는 제가 보기에 어 100m 조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랬으면 이 아파트에 아무런 피해가 없었을까요 진짜로 없었을까요 그러면 피해가 정말 없었다면 공군은 왜 이렇게 전 예비역 장성이 와서 문 좀 열라 예비역 장성이 국회의원이 와서 문을 열라고 하는데 문을 안 열어줍니까 국회의원이 왔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그런 군대 선진국 군대에서는 제가 뜻도 보도 못해봤습니다 어떻게 민주국가의 군대가 국민의 대표가 왔는데 문을 안 열어준단 말입니까 그러고도 무슨 국민의 군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국민의 군대가 아니고요 군사 독재 시대에 그 더럽던 군바리들이야 이것들이야말로 어디 감히 국민의 대표가 갔는데 문을 안 열어줘 이거 나락골이 검사들이 설치니까 이제 군바리들까지 설치는 것 같아 미친 것 같아요 이거 여기서 저는 강릉 18전투비행단 구성원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디가 피해를 받는지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용기있게 좀 나서 주십시오 직접 나서시기 어렵다며 저를 비롯한 기자들을 좀 찾아와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해 주신다며 정말 신원을 보장한 상태에서 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보 주십시오 강릉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비행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사고가 다시 벌어지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요 이런 사고 또 벌어집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벌어질 때는 이번에는 다행스럽게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만 다음번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여러분 공군 공군 18전투비행단에 계신 분 혹은 공군 18전투비행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고맙습니다.